SBS의 남자죠. 우리 일요일의 남자 김종국 씨. 아니 앞뒤로 나와도 되는 거예요? 네? 왜 앞뒤로 나와도 되는 거예요? 그럼 몇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? 그럼요. 그럼요. SBS의 주식이나보다. 자 우리 김종국 씨를 뭐 러닝맨의 어떤 멤버 또 예능인 뭐 한류 스타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가수거든요. 그렇죠. 김종국 씨입니다. 김종국 축하드립니다. 김종국 씨. 솔로 앨범으로 방송상사 가요대회 생활을 했은 그야말로 능력자입니다. 김종국 씨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죄송한데 왜 웃으세요. 까먹고 있었는데. 저 가수 맞습니다. 저도 속여면서 웃었거든요. 어린 친구들한테는 김종국 씨가 헬스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. 헬스테레이너요. 헬스테레이너. 위기 탈출 하시는데. 위기 탈출이 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. 없어졌어. 아니 그래도 이제 저 스튜디오 안에 중국 팬들도 많이 오셨어요. 아 그런가요. 한류 왕자 맞죠. 지금 현재. 짜자하오 오시오 김종국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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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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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죽하면 제가 김중국이라고 합니다. 김중국.